나를 알릴 수만 있다.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을까. 멋진 노래를 들려드리자. 정말 꿈같은 무대였잖아. 나의 인생은 임영웅 덕분에 변했다.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. 왜 나를 좋아해 주실까. 울컥함을 참을 수가 없을 때가 정말 많거든. 언젠간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. 나에게 있어서 영웅 시대는 전부다. 제 삶 자체죠. 여러분들의 인생을 노래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한 가수인 것 같습니다. 건행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